안녕하세요 다육앤 꼬그림 입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니틀잼 금 인데요 이렇게 상당히 크죠 전에 소개해 드렸던 25,000원 하는 이 컴포트 예커를 오늘은 세일가로 해서 15,000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니틀잼 금이나 늦출댐이나 노란 예쁜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고 지금은 초록색 이지만 물들면 또 정말 빨갛고 예쁜 색깔 인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화분이 한 17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한 16cm 정도 늦출 잼은 이 정도 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화분이 큰 화분 이랍니다 기존에 25,000원에 판매를 하다 는데요 오늘 특별가로 해서 15,000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틀잼 하고 니틀잼 금을 확인을 해 보면은 니틀잼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한 색이 나는데요 니틀잼 금은 입장을 입장이 작아서 잘 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금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니틀잼 하고 니틀잼 금은 살짝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또 가까이 봐야 되요 입장이 작지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금 색감이 있는게 표시가 되더라구요 이런 차이가 있구요 홍예라는 다육인데요 이 홍예는 예전 다육이 같아요 요즘 품종이 개량돼서 나오는게 아니라 예전 다육이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쁜 모습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더 굳혀지고 다져지면 예쁠 것 같구요 양진도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양진도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렇게 수연도 새로 입고가 되어서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 지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노제트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 있구요 조금 더 노제트가 큰 아이들도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물들면 또 예뻐지겠지요 메비나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빨간 물이 있네요 예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메비나도 새로 입고가 되었답니다 풍성하죠 메비나 금은 아니지만 이 아이도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줄리아나 가격 만원 인데요 사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줄리아나도 조금 더 굳혀지고 달궈지면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들 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 예쁜 아이들로 되어져 있어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줄리아나 철화도 보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더라구요 옆에 있는 둥근잎 비추희리대 인데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자구들이 바글바글 해요 이렇게 너무 예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둥근잎 비추희리대도 조금만 굳혀지면 정말 예쁜 노란색 노란 연두정도 이 정도 물들죠 너무 예쁜 군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수영이 어쩜 모르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잡혀 있네요 옆에 보면은 대만 월토이라는 아인데 이 아이는 조금 귀한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월토이 종류가 많이 있죠 이렇게 입장에 다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건 똑같은데 이 대만 월토이는 조금은 특이하게 색감은 운동자금 비슷한 그런 색감이 나는데요 월토이 봄 및 대만 월토이는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노랗게 금처럼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운동자금 그런 끝 라인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월토이 대만 월토이는 많이 못 본 것 같죠? 채널에서도 많이 못 본 듯 합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솔인데요 와송 바이솔이죠 가격은 3,000원인데 와송 바이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죠 와송도 보면은 식용하고 식용이 아닌 걸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식용이 아닌 와송이죠 델러스라는 바이솔도 있거든요 델러스 바이솔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게 물이 들어 있죠 자구가 바이솔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자구가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주얼리 바이솔은 다들 아시죠? 주얼리 바이솔은 자구 번식을 많이 해서 포트에 아주 빼곡하게 있네요 샌더 버범이라는 바이솔도 있는데 아주 작네요 왕관 바이솔도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3,000원 하고요 바이솔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서 바이솔 종류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바이솔은 이렇게 가운데서 꽃이 피죠 그래서 꽃이 생장점에서 꽃이 피면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그 모주는 죽고 옆에 있는 자구들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이솔 꽃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꽃이 피고요 롤리플리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5,000원 이랍니다 롤리플리가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군생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죠 이런 모습인데 롤리플리 우리가 많이 채널에서 소개할 때 핑크색으로 묵둥이들 물들어서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게 없나 봐요 이건 이제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아직 달궈지지 않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작은 키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키싱이 물들면 정말 예쁘죠 빨갛게 예쁘게 물들고 또 군생으로도 많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예요 이렇게 키싱 가격이 2,000원이고요 아직은 이렇게 작은 풀분에 들어 있답니다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또 적심으로 해도 군생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랍니다 정말 예쁘고 빨갛게 물드는 키싱이라는 아이고요 또 새로 옆에 들어온 아이는 페스틸벌인데요 페스티발도 에오니움 속의 아이죠 페스티벌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 좀 커서 적심하면 아이들도 적심 군생으로 노자태가 많이 생긴답니다 키싱이 이렇게 아가아가 한 모습이 참 예쁘네요 칼리스트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많이 달궈져서 조금은 더 빨개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고요 여름 돌아오니까 또 동영 다육식들은 여름에도 잠 잘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아이도 슈미미티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완전 또 초록색이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여름 잠 잘 준비를 하려고 물이 들어져 있네요 가격은 6,000원인데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요 4포트가 5포트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을 들고 잠을 잘 준비를 하네요 새로 입고된 다육이 중에 퓨어러브라는 아이예요 이런 모습인데요 새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 몸값은 조금 하죠 등치에 비해서 몸값은 조금 해요 12,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작은 비닐풀 분에 들어 있어요 도제트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이 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골드인인데요 골드인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지금은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드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노란, 주황 이런 빛으로 물이 들겠지요 빨간 거보다는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크면은 굳혀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참 예쁜 모습으로 변하겠지요 IC 그린이 다시 입구가 되었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앞전에는 외드로 되어져 있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4,000원 하고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막 재배를 해서 성장을 한 모습이죠 이런 아이들이 군생이 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먼눈는 작은 풀분에 있지만 아예 작은 풀분에서 이렇게 굳혀져서 나온 아이로 보여요 입장수가 꽤 많이 있고요 더스티로즈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앞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4개가 남아 있고요 아리엘이 새로 입구가 되었네요 아리엘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죠 그래서 묵은둥이가 되면 몸값이 조금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가아가한 아우 너무 귀엽죠 아우 너무 예뻐요 노제트도 참 예쁘네요 아리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입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핑크스텔라 가격 1,000원인데요 핑크스텔라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 살짝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또 새로 입구가 된 신동인데요 신동이 꽃이 피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면은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년만 키워도 많이 자구가 늘어나서 꽃송이가 많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큰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입장 보면은 많이 분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개체수 늘릴 때 분질을 많이 해서 개체수를 늘리더라고요 이렇게 분질하는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데렌 올리버라는 아인데요 데렌 올리버는 전에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철화도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옛날 다육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 신세대 다육이 아니라요 요즘 옛날 다육이들도 간혹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번에는 플레르 블랑인데요 이렇게 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입구가 되었네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군생이 사두 군생이 4천원 하거든요 플레르 블랑도 노제트 자체가 참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더 굳혀지고 다져지면은 참 노제트가 예쁜 아이거든요 가격도 착하네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에는 또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 때문에 더 예쁜 모습들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네요 아우 예쁘죠 노제트 참 예뻐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 4천원에 들어와 있고요 도테랑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죠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많은 하는데요 이렇게 햇빛 받아서 색감은 더 예쁘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외두도 있네요 외두도는 조금 크고요 추설송 가격 3천원인데요 추설송도 이렇게 있답니다 꽃대도 올라와 있고요 아티라는 아이인데요 아티도 노제트 자체는 너무 꽃 모양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이두도 나오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옛날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티라는 가격 6천원이고요 구찌라는 아이는 이렇게 풍성하게 있답니다 성장을 하면서 많이 노제트가 펴지면서 이렇게 물은 빠져 있지만은 가을 되면 또 명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바이올렛 퀸 금이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구 정말 많죠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으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조금 더 굳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히 굳혀진 아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수영을 잡고 있어요 가격은 이만은 하는데요 너무 멋져요 정말 자구가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쁜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파이브 스타 인데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파이브 스타도 어느 정도 굳혀지면은 정말 떼글떼글하게 예쁘게 노제트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변하는 아이죠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지금은 아직 더 많이 굳혀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고요 스타마크라는 다육인데요 스타마크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묵은등이 돼서 물들면 입장도 짧아지면서 정말 예쁘게 환상적으로 물드는 아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굳혀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조금 더 굳혀지면은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환엽홍사 인데요 환엽홍사도 작년에 많이 인기가 좋았던 아이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도 무난하게 색감 빠지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색감은 조금은 특이하죠 입장에 완전히 파랗지도 않고 무늬가 있으면서 이렇게 빨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아이들 새로 입고된 다육이들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아이들 조금씩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슈가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조금 해요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직 특별한 모습이 없어서 그럴까요 조금 덜 찾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은 나중에 또 가을 되면 어떤 색감으로 더 빨갛게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슈가베이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